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소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냐하니. 내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이다. 일련의 비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물질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이며 신성하며 영속적이며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자가 되실 그의 아들의 영광과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그리고 24절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성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주는 공생의 마지막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드리는 친밀한 친교의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앞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쏟아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쁨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많은 백성들의 기쁨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초대해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들은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에서 특히 요한은 회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에 초대된 첫 번째 손님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엄숙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곳에서 곧 일어날 슬픈 일들에 관해 예언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호, 우리가 지난주에 본 28절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33절과 4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온 일꾼들의 경우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강조하십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의 혼인같이 비호에서 나타난 슬픈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책암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율법을 거부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멸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혼인잔치의 비호는 이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비통한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태인들이 율법을 거부한 후에는 복음 또한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선 세상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물질적인 소유물과 세상적인 이익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에게 눈이 멀어서 왕의 초대에 무감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전혀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건강 상태와 부의 축적입니다. 영생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왕실 결혼식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다른 유태인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가져온 종들을 모욕합니다. 왕의 적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할 유태인들의 모든 악을 예언하셨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따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혼인 비유의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왕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로마군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첫 손님들, 유태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서로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박해를 받은 사도들은 열방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는 하객들로 가득 찬 결혼식장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따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세상의 쾌력은 어떤 형태로든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는 과연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자리한 옛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주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만 또한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혼인비우는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복식을 갖추지 않은 손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은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공된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입던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는 길 잃은 사람이며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 원래 의복은 참의일치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 관해서는 이것들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별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로마서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불순종과 더러움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나 왕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사여서 6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하로 말미야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곰이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 제사장의 모자를 말합니다 사모를 쓰며 단장하듯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주어진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모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필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따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함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함은 것이니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함은 것이니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함은 것이니 성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덧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효한 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전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정결케 된 우리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 전치에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전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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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